친구들 하이오 친구들 하이오 친구들 하이오 오늘도 노래방 교실을 좋은 사람 있으면 소개시켜줘 이번에도 이은과 히읗을 용으로 바꿔서 이은과 히읗? 네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갈게요 용용사람용용연소개시켜줘 때로는 물처럼 때로는 불처럼 의식다 진심용로다용 방심하자마자 바로 방심하자마자 바로 나왔어요 진심용로다만용 사용용수용는 용숙용고용 꽥꽥 어 잠시만요 용숙용고용시용 그거 예전 태종태세문면세 같네요 태종태세용용세 용숙용고용실용 사람용라면 족용용 아 너무 어려워요 사람용라면 용겟용 용용사람용용연소개시켜줘 사용용용도 용습용 아우 사용용용 아 용용도 용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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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용용 용습용 용는거지용 용 용 아 이제 머리가 안돌아가겠네요 잘 넘어갔는데 박자를 못맞췄네요 용주 아우 이게 박자를 모르신거에요? 박자를 모르신거에요? 박자가 박자가 아니고 박자가 용주 조그만 용용도 신용용 써주듯 사용용용 용 아 여기 아 다용이네요 사용용용용 막 용용 사랑용 라면 용용용 아 아니네 틀렸어요 안되떼 아 안되떼 사용용용용 용용 사람용 라면 용겟용 오우 이제 다 끝나가요 용번쯤용 신용용용용용 용돈 눈용 고운용 아 어려워요 고운이 용이었네요 고용 눈용 고용 노동부 눈용 고용 사랑품용 용여서 뜨겁게 용로 받고 싶요 혼자용 아 혼 아니에요 다시할게여 용 자 용갱 용용 다시할게요 용자용 Tä 용,다 용,룡 지쳤던 내 모든 걸 송용, 고용 사랑용계 바뀐채 용 로 용 용 용용 수용다벼 오용 다면 마지막 진짜 어려웠는데 마지막 바로 했어요 머리가 빨리빨리 돌아오고 있어요 이제 익숙해졌어요 이제 이응하면 안되겠어요 왜요? 여기까지 지금까지 용영의 선생님과 함께하는 노래교실이었습니다 빠이요